오늘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뭔가 미라마나 에란게 빅 캔디 나오면 좀 마음이 편해 산옥 말고 베린인데 처음에 짤파가 괜찮을까요? 짤파가 괜찮아 베린인 상태에서 너무 여포를 하려고 적들한테 달려들면 그게 마음처럼 안 들 거야 워낙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아까 멀리 날라온 사람 이 친구였구나 아 나 뚝배기 나갔네 이런 여기 고정진 한 데 있거든요 이거 타고 가자 오른쪽에서 소리 났죠? 민규 민규 한 번 봐줘 안녕하세요 비켜요 몸에 악스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저 친구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갔으면 됐는데 안타깝구만 저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지 저한테 오길래 아닌가 내가 다가간군가 안타깝구만 이쪽으로 오는 사람 없나? 다음 써클 좀 보고 천천히 풀어나가죠 병원 이거 2대 정도 맞았다 나 오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있네 형 카베아스 배야? 이거 모베 새로 나온 모베3 모스 모스 그렇지 자기장 너무 좋다 온다 컷 다운 나이스요 일단은 3킬에서 점수는 올라가요 순위방어 성공 이거 위쪽이다 어렵소 어떻게 풀어가지 연막이 조금만 더 많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연막이 없네 이게 원래 4번째에서 5번째 정도의 자기장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끝자락에 걸렸죠 그러면 이쪽으로 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이쪽 안으로 주던가 차라리 이쪽 안으로 주는 게 더 나아요 여기 능선으로 주는 것보다 안 그러면은 제가 올라가면서 적들이 제 위치를 다 볼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 215 방향에도 있고 치킨은 못 먹더라도 최대한 키를 쓸어 담겠다는 생각으로 오는 적들 싹 다 잡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 한 명 내려왔고 일단 한 명 내려왔고 성광 나이스다 아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일단 제가 킬은 갖고 왔고요 이정도도 점수가 좀 많이 오르긴 하는데 시킨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 일단 여기까지 들어오기 위해서 이 많은 연막을 썼어요 혹시나 창문에서 저를 쏠 수도 있고 195 M24 MK14 265 이렇게 둘 한 명만 찾으면 돼요 오른쪽에 한 명 있거든요 저 친구를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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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게임은 제가 이겼네요 다시 보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오는데 여기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울타리에 걸린 거예요 차 소리가 들려서 위치 잡고 잘라주고 피가 없는 상황에서 들어와가지고 제가 앞쪽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피가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제가 여기서 제자리에 떨궜어요 이 사람 성광 제대로 들어갔죠 제가 얼마나 급했으면 조준점도 안 키고 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잠그고 갈 생각이어서 수류탄 들어갔죠 데미지 이럴 때는 수류탄을 던질 때 어디로 던지냐면 그냥 이쪽 이쪽에 수류탄이 들어오기만 하면 이 친구한테 데미지가 들어가요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자기장을 막고 나오면서 연막을 앞쪽에다 하나 던지고 뒤쪽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양각을 안 맞으려고 우측 사이드에서 계속 찾았어요 한 명은 여기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한 명은 여기 연막이 있어서 그냥 저쪽으로 제가 예측폭을 좀 던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봤어요 이 친구의 위치를 그래서 화염병을 먼저 이동 경로 차단 이쪽으로 못 오게 하려고 최대한 원래 자기장 막게끔 하려고 했거든요 엎드려서 샷각을 봤는데 하필 앞에 드럼통이 있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네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먼저 파쿠르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선광 먼저 던지고 이때 파쿠르 오른쪽에 있는 사람 먼저 죽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죽고 마지막 상대방 점프샷 그리고 치킨까지 먹었습니다 나이스 써클 가운데 와 나 4배라서 잘 안 보여요 선생님들 뭐야 저 사람 잠깐만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붙어야 돼 두 대 두 대 아깝다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오케이 저 뒷나무로 갔고 자기가 죽었네 술 타네 여기 이제 연막 치고 뛰우는 사람들 있을걸요 아깝다 오케이 확인 바퀴 다 깨놔야 돼요 이거 바퀴 다 깨놔야 돼요 이거 선광 제대로 들어갔죠? 선광 제대로 들어갔죠? 차에서 시야 좀 따고 확인 와 와 와 방금 뭐야? 와 순간 엄청 깜짝 놀랐어 친구야 아 이거 끊어치기 잘 해야겠다 아 뭐야 오 대박 나이스 먹었다 아 친구 약간 연막에서 자기가 안 보일 줄 알고 좀 앞으로 왔는데 제가 그것 좀 잘 본 것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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